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도우입니다. 네, 네. 네,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? 네, 크래프톤이고요. 네. 26만 4천원에 35%요. 26만 4천원에 30 몇 프로요? 5%요. 35%요. 네. 어떻게 해야 될까요, 어머니? 이게 좀 오래됐거든요. 이거를 어떻게 좀 추멸을 해가지고 단과를 낮춰야 될지. 한 번 낮추지 않으셨어요? 한 번 낮췄죠. 그러니까 낮췄는데 지금 어때요? 효과가 어떻죠? 효과가 없어요. 효과가 없는데 더 안 좋아졌죠? 손실 금액 더 커졌죠?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이거를 100% 맞추면 안 될까요? 100%요? 100% 사놓고 나면 그 뒤로 더 낮추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. 그렇죠? 그렇죠. 어머니,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아세요? 잘 모르겠죠. 공모주로 됐다가. 어머니, 게임하면 안 돼요. 그렇죠? 그냥 계속 이 기업에다가 아이고, 내 돈 네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면서 돈을 계속 갖다 맡기면 안 돼요. 그렇죠? 그러면 회사는 기분 좋고 어머님만 힘드신 거예요. 그렇죠? 맞아요. 게임하는 회사인데 어머니 게임도 잘 모르시잖아요. 그렇죠? 네, 모르겠어요. 어떤 게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해보지도 못하고 주변에 이 게임이 어떻게 잘 되고 있냐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내가 통계를, 데이터를 모을 수도 없고. 그런데 거기에 내 투자 자금을 100% 다 넣겠다. 어머니가 모험하시는 거잖아요. 그렇죠? 맞아요. 하지 마세요. 어머니, 그런데 이 게임 회사가 안 좋은 게임 회사는 아니에요. 굉장히 유명한 게임을 하고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게임도 좋아지군요. 사이클이 있어요, 업황. 지금 우리가 돈 쓰는 게 막히면 게임하려고 하는 사람들 잘 없고 막 이렇거든요. 게임에 돈 또 사람들이 게임에 돈을 많이 써요.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란 말이죠. 우리가 막 아이고, 요즘 물가 비싸다 그러면 게임하는데 돈 아끼고 막 이런 것도 생길 거 아니야. 그렇죠? 그런 상황에 업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시장의 어떤 이슈도 적고. 그래서 다운 사이클이라고 해요. 좀 안 좋은 상황이 있다. 그러니까 어머님이 좋아지는 사이클까지 기다려야 돼요. 안 좋은 사이클에서 아직 회복이라는 전제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사면 안 되겠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어머니 현금으로 딱 들고 있다가 나중에 시장이 좋다, 좋다, 좋다 할 때 진짜 좋은 종목 있잖아요. 그런 종목을 사야 돼요. 아니면 좋은 종목을 사더라도 안전한. 어머니한테 삼성전자 안전하고 좋은 회사 같죠? 맞죠? 네. 그럼 삼성전자에다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나은 거예요. 맞죠? 아니, 거기도 들어있어요. 삼성전자에다. 들어있어요? 들어있는데 또 많이 사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모으세요. 어머니 적금 넣으시잖아요. 그렇죠? 네. 적금 넣듯이 조금씩 사셔야지. 지금 35%가 확 들어가 있으니까 더 사기도 부담스럽고. 아니, 여기다 1%씩 사봐야 의미가 있겠냐고. 없잖아요. 그렇죠? 없죠. 그러니까 사지 마요. 그래서 100%를 사. 100% 사고 나면 그 뒤로 어머니는 융통성이 유동할 수 있는 어머니 돈이 없어져서 갑자기 돈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요? 손해보고 다 팔아야 되는데. 맞잖아요. 그 차량에 현금이 나온 거예요. 현금 들고 딱 기다리세요. 아시겠죠? 지금 사지 마시고. 회사는 게임주도 저도 앞서 떨어지기 전에 솔직히 저는 굉장히 솔직하게 하는데 앞서 게임주도 의심하면서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더 떨어진 거예요. 그런데 저는 계속 의심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. 왜냐하면 조화지 턴이 4분기나 내년 초쯤 되면 나타날 거거든요. 왜냐하면 수급도 최근에 좀 있었고 하니까. 그래서 저는 좀 기다려주세요. 그리고 저한테 또 전화주세요. 어머니. 아시겠죠? 네. 고민하지 말고 더 사지 마세요. 네. 기다린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